반도체 제조 공정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한 제품의 완성을 위해 거치는 작업 단계, 작업이나 공작의 과정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들을 크게 묶어서 분류한 것으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각 공정들을 한 번씩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공정들을 선택적으로 반복하여 층층이 쌓아올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공정이 빠지기도 하고 공정 순서가 바뀌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 대부분의 웨이퍼는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 즉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실리콘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편 반도체란을 참고 바랍니다.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반도체 원료로 쓰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없애는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리콘 원료를 통에 넣고 뜨거운 연료 가열하면 아래쪽에는 불순물이 고이게 되고 위쪽에는 순수한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수한 실리콘 결정체만 있는 윗부분을 둥근 막대 모양의 기둥으로 성장시키는데 이것을 인곳이라고 합니다. 인곳은 얇은 온판 모양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강철선 등을 이용해서 얇게 절단합니다. 절단된 웨이퍼는 거칠기 때문에 연마액과 연마 장비를 이용해서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불순물도 제거합니다. 산화 공정 웨이퍼는 산소에 노출되면 웨이퍼 표면의 실리콘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산화막은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고 불순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연막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800도에서 1200도씨의 고온에서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열산화 방법입니다. 열산화 방법은 건식산화와 습식산화로 나뉩니다. 건식산화는 순수한 산소만을 이용합니다. 산화막이 얇고 성장속도가 느리지만 밀도가 높고 품질이 좋습니다. 습식산화는 산소와 수증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산화막이 두껍고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산화막의 밀도가 낮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포토공정 포토공정은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과정입니다. 흔히 포토리소그래피를 줄여서 포토공정이라고 합니다. 필름에 형성된 상을 인화지에 인화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빛을 이용해 회로가 그려진 마스크의 상을 웨이퍼에 찍어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포토공정은 감광액 도포, 노광, 현상의 과정을 거칩니다. 감광액 도포 산화막이 형성된 웨이퍼 표면에 감광액을 바릅니다. 감광액은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는 액체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 웨이퍼가 인화지처럼 만들어집니다. 고품질의 미세한 회로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감광액 막이 얇고 균일해야 하며 빛에 대한 감도가 높아야 합니다. 감도란 빛에 대한 민감성을 말합니다. 감도가 높을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노광 노광은 물질을 빛에 노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이 형성되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현상 현상액을 뿌려 일정 부위의 감광액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빛을 받은 부분이 현상 과정에서 제거되면 양성 감광액, 빛을 받은 부분이 남게 되면 음성 감광액인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에서는 양성 감광액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의 공정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나노와 EUV 노광 장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나노, 나노미터는 반도체의 회로 선폭, 즉 반도체 안에서 전기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의 크기를 가리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회로가 가늘고 정밀하다는 의미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에 해당합니다. 모래의 100만분의 1,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작습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을 줄이면, 즉 반도체 공정을 미세화하면 다이 크기가 작아져 같은 면적의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또 같은 다이안에 더 세밀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으니 트랜지스터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밀집되어 있으면 더 빨리 작동하고 에너지가 덜 듭니다. 즉, 미세화할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전력 효율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TSMC도 곧 3나노 공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포토공정. 포토공정 중에서도 특히 노광의 과정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정입니다. 특히 회로 선폭을 줄여 미세화하는 것이 반도체의 성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세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광 장비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회로를 그릴 때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가는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광 장비는 불화 아르곤빛을 이용한 DUV 노광 장비인데, 이 장비로는 초미세 공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미세 공정에는 불화 아르곤빛보다 파장이 훨씬 짧은 극좌외선을 활용해 더 미세하고 촘촘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유일합니다. 가격은 수천억 원대이고, 연간 생산량은 40에서 50여 대 정도입니다. 반도체의 초미세 공정을 위해서는 EUV 노광 장비가 필수이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이어서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식각 공정 식각은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식액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감광액은 산화막을 부식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광액이 없어진 표면만 제거가 됩니다. 식각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포토 공정에서 그려진 회로가 웨이퍼에 새겨집니다. 식각 공정 식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나뉩니다. 식각은 반응성 기체, 이온 등을 이용하고 습식 식각은 용액을 이용합니다. 건식은 습식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롭지만 정밀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습식보다는 건식 혹은 이 둘이 혼합된 방식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식각이 끝나면 기체 혹은 액체를 이용하여 감광액도 제거합니다. 시비에 비해 비해 바람을 보기에는 english과 습식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論Some type ale군을 이용합니다. 출절 WORK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